정신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가 병원에서 혼자 넘어져 다친 뒤 사망하는 일이 대구에서 있었는데요. 환자 유족들은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방치해서 일어난 사고가 사망으로 이어진 만큼 병원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는 반면 병원 측은 의료 행위로 사망한 게 아니어서 책임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최근 병원들은 유사한 책임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병원 내 요양보호 업무를 아예 외주화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대구의 한 병원 CCTV 화면입니다. 환자가 비틀거리면서 병실 복도를 걸어갑니다. 병실 문을 집는 듯하더니 곧장 병실 안쪽으로 쓰러집니다. 잠시 뒤 간호사들이 나타나서 환자를 보살핍니다. 이 환자는 상급병원을 거쳐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넉 달 뒤 숨을 거두었습니다. 유족들은 환자가 교통사고 이후 주의력과 의식,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선망 증상을 보여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뇌기능이 정상적이지 않고 거동까지 불편한 환자가 병원에서 일어난 사고로 숨졌는데도 병원 측은 책임이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한다며 하소연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그 원인으로 쓰러지셔가지고 뇌를 다치셔가지고 분명히 병원에 진단서도 있고 그 병원 자체에서 쓰러지셨는데도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지금 법대로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병원 측은 의료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아니어서 의료상의 문제는 없었으며 숨진 환자의 경우 1인 간병이 필요한데도 병원이 다인 간병 시스템인 걸 알고 입원한 것이어서 병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행 중인 경찰 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환자가 병원 안에서 다쳤다고 해도 다친 원인이 직접적인 의료 행위가 아닌 입원 환자 관리 때문일 경우 책임 공방이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 관리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요양보호사를 외주화하는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고용을 하게 되면 대부분 사대보험을 갖다 주고 정식 근로자로 채용을 해야 되고요. 외주를 주게 되면 그건 외주업체가 알아서 하는 거고. 병원에서 외주를 주는 이유는 책임 소재를 회피하기 위해서죠. 보호자들은 병원, 요양시설을 믿고 환자를 맡기지만 사고가 날 경우 병원과 질의한 책임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 보호자와 병원이 책임 소재를 다투는 소모적인 공방이 되풀이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